오늘도 평화로운 뒷골목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 무시무시한 악행을 꾸매고 있는 악당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럼 그들에게 정의의 절퇴를 가하는 다크 히어로들이 있었으니 다크 히어로 완벽에 가까운 팀워크로 악당들을 체험 무고한 시민들을 지켜내는 최악의 전사들 그들의 이름은 빅버 동남아 최강의 4남매였습니다 법 뒤에 숨어있는 악당들을 잡아내는 어둠의 킬러들이었죠 버려진 아이들에게 싸우는 법을 가리키며 도시의 안전을 지켜나가고 있었던 빅버의 아버지 페트루스 그 또한 은퇴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세상의 안전을 돌보느라 오히려 소홀해질 수밖에 없었던 가족들 하나뿐인 혈육 디나와 함께 여생을 보내기 위함이었거든요 그러나 언제나 그렇듯 마음대로 흘러가는 법이 없는 세상일 정체불명의 괴한에 의해 순식간에 목숨을 잃어야만 했던 모두의 아버지 그리고 아버지의 죽음을 눈앞에서 목격해만 했던 딸 디나까지 세월은 너무나도 무심한 듯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신입 경찰 디나 또한 어느새 베테랑이 되어가고 있었거든요 디나, 이 분야무? 그분이 그분이 3년간의 강인군에 강제 휴가를 받게 되어버린 디나 그리고 발견하게 되는 아버지의 사진 속 단서대까지 그녀는 곧바로 호텔로 여행하게 되었습니다 한가로운 휴양지 마을 베르시에 위치한 파라나이스 빌라로 말이죠 갑작스러운 디나의 방문에 적잖이 놀랄 수밖에 없었던 빅보의 첫째, 도판 원한, 고맙다, 자막으로 Marang 隨機 즉시 시작합니다 어디에 계신 분야? 어디에 계신 분야? 어둡아, 상관없이 고마워 조금만 고마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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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나로 쫓아온 악당들을 몰래 해결하려 했던 토판이었지만 금세 딱 걸려보려고 말았습니다 자신의 정체뿐만 아니라 동생들까지 몽땅 말이죠 그리하여 헤어져 살던 동생들에게 향하게 되는 주인공 관광객들을 상대로 사기를 치고 있었던 젠고와 바보 막내 펠로루와의 제외까지 하지만 그것은 악당들의 설기였으니 디나가 빅볼을 찾아낼 것이라고 판단 몰래 뒤를 쫓고 있던 뒷골목의 악당들 그들은 끝내 본색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빅볼에게 당했던 어마어마한 피해에 대한 보복을 위해서 말이죠 가볍게 그리는 테스트 그리하여 지루기 저놈 그리하여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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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드디어 마주하게 되는 아버지의 원수까지 모두가 알지 못했던 또 다른 형제 존재였던 걸 바로 그때 타이밍 딱 맞춘 디나의 도움으로 탄신이 현장을 벗어날 수 있었던 일행들 하지만 위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으니 그들 또한 행동에 들어가야 했습니다 또다시 이어질 악당들의 슈격 동남아 범죄연합에서 모인 강자들로부터 말이죠 저희는 도움말 마지막 동료 알파요함유와 함께 습격자들에 대한 정보 수집에 들어가게 되는 도판 재능있는 아이들을 입양하여 어둠의 킬러로 양성해왔던 아버지 베트로스 그의 자식 중 가장 강력한 인재는 도판이 아니었습니다 무시무시한 재능으로 천 한 개의 칼날을 동시에 다룬다고 하는 동남아 최대 조직의 보스 안토니오 알로 수많은 협력자들과 함께 일행들의 목숨을 노리고 있었거든요 조직의 보스 안토니오 조직의 보스 안토니오 조직의 보스 항공연 스테이의 뒷부분, 오케이? 3, 3, 3, 3! 웨이! 제가 죽을래! 징! 때마침 도착한 토판의 도움으로 위기를 벗어날 수 있었던 디나 하지만 아이들을 피시시키던 막내는 악당들의 손에 붙잡히고 말았으니 서로를 탓하기에 바쁘며 티격태격하고 있는 일행들에게 다시 한번 가족의 의미를 일깨워주는 디나까지 최후의 결전이 서서히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반! 어떻게 하세요? 알겠습니다. 여기가 여기. 화끈한 선방과 함께 노받고 제압작전에 들어가는 일행들 현장은 순식간에 난리가 나버리고 말았습니다 지cir자 양전기 volume 발사 결코 만만치 않았던 각 조직의 네임드들 뒷골목 최강자를 가리는 싸움이 지금 막 시작되고 있었거든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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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 아 나갔다! 야! 수학이! 망장이! 망장이 망장! 망장망망망망망 나같이 다행히 뺏어! 나같아! 어마어마한 난전의 끝! 한 시인이 악당들을 제압할 수 있었던 일행들 그들은 끝내 다나와의 작별 인사를 건네야만 했습니다 아직까지도 건재한 뒷골목 악당들의 배우들 그들 전체에 대한 참교육은 아직 끝나지 않았거든요 은근히 액션 강국 인도네시아에서 만든 넷플릭스 범죄 액션 빅퍼였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화끈한 빅급 액션 실제로 보실 분들은 살짝 주의하셔야 합니다 이식보공 드립과 보안 장면들이 은근히 난무하거든요 안녕